한글자막 by 한효정 언제모래곤 순직히 말을 하면 어떠뿐 내 마음이 조금 유명해질까 전부 다 말해버리고 괜히 어둑해지면 내 너빵까지 검은을 보면 하나쇠고 둘쇠면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용기에서 하는 말이야 그럼 너희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우리 또맨 기다려왔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친구 말고 저기 너야 내가 있잖아 널 밟게 사랑해 숨 없이 연습해도 어쩔 수가 없나라 날 달려오는 건 어쩌죠 자꾸 고기마 결국 해야 한다면 함께 해야 되지 정말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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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용기를 해서 하난만이야 그 말이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친구 말고 저기 너야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 이 순간 1분 1초반 어제 하루보다 더 긴 것 같다 그렇게 웃고만 있지 못해 말해 봐 자꾸 그러네 대체 뭐가 재밌는 거야 자꾸 그러네 나는 심각하단 말이야 용기를 낳아서 하루 말이야 그 말이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대어왔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친구 말고 저기 너야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친구